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강서구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강서구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에는 일자리센터 소개, 구인구직 등록 방법 등 각종 안내자료와 함께 공공일자리 관련 정보, 민간일자리 채용 소식 등 다양한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직업 교육 관련 정보도 제공됩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카카오톡 채널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어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강서구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은 구인업체와 구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으면 회원 가입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채널 추가만으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구민들이 빠르게 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인 구직 관련 알짜 정보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